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놓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 민주당에서 이를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씌운 것과 똑같다며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거부할 경우 김건희 방탄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총선 준비를 늦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라고 남겼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부탁은 부적절하다며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없는 수사를 한 스타검사 이력으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삼는 대통령이 영부인의 특검을 막는 것을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모순을 왜 만들어내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탁에 부적절성을 차치하고 보면 대통령의 내밀한 요청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대통령과의 주도권 싸움을 했으니 이제 대통령과 당과의 소통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무혐의가 났다며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수가 없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도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총선 앞두고 더 빠르게 이 의혹을 털어낼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썩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극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달도 안되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극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식으로 지난건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